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 인데요 다음주 데뷔해서 여러분들께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한번 추천하는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한 추천이고요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들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자 전일 마감되었던 미국 시장 먼저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양호하게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이틀 연속 다우존스 떨어질 때 시장 상당히 긴장감 가져왔는데요 그대로 v자 급반등하면서요 신고가 랠리해 나가는 모습들입니다 주요 3대 지수가 다 신고가 갱신했고요 반도체 지수도 전일 0.63%로 강한 반등 독일도요 1%대로 다시 추세 바로 스트레이트로 복귀하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가장 최고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전일 외국인 매수에 들어오면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도 매수 선물도 매수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라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신고가 갱신할 것 같다 그 의견에 조금 더 부합되는 그런 미국 시장 어저께 연출됐으니까 우리 주말 조금 편안하게 또 다음주 준비하면서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종목을 여러분들께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최근에 닥터케이가 방송을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면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지극히 당연하겠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도 관심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지는 앞으로 뭘 좀 사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럼 닥터케이도 그것에 맞춰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여섯 종목 정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업종별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선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 예를 들면 뭐 전기전자가 없다든지 아니면 바이버가 없다든지 2차전자가 없다든지 이런 확충시키고 싶은 섹터 내에서 적절히 한번 골라서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LG전자 전기전자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요 닥터케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이 세개의 빅3 전기전자 중에서는 LG전자의 모습이 가장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주가의 모습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지부진한 모습 SK하이닉스 밑으로 많이 쳐져 있습니다만 LG전자는 우상향 돌파 이후에 탄탄하게 시장이 좀 흔들려도 저점 확실하게 확보한 이후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일단 3분할 3분할 매매를 원칙으로 드립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내일은 아침에 적당한 권역에서 일단 1차 매수 가능합니다 조금 쳐져도 쳐져서 시작하든 올라가서 시작하든 일단 첫번째 매수 충분히 가능한 권역이니까 20일, 5일 비교적 붙었으니까 2격이 작으니까요 어떻게? 중요한 부분은요 이렇게 2격이 크면요 매수를 할 때도 조금 더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2격이 딱 붙었죠 이렇게 2격이 붙고 난 이후에는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오는 구간이니까 1차 매수 월요일날 가능하고요 분할로 162,000원 그 다음에 마지막 157,000원 여기까지 밴드 안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다만 157,000원 여기 권역이 깨지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비중축소입니다 비중축소란 말은 손절과도 의미가 비슷해요 여기서 분할, 분할, 분할 했다면 여기가 단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5% 정도 쳐지면 손절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치는요 일단 여기 위로 17만원대 돌파 아마 가능해 보이는데요 17만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19만원 선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좌측으로 가면요 19만원대에서 좀 크게 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전자는 분할 매수 한 이후에 17만원대 강하게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면 19만원까지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외국인 쌍거리 매수세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우 양호합니다 전기전자에서는 LG전자 자 그 다음에는요 셀트리온 제약 제약바이오에서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지금 상당히 조금 중요한 국면이긴 합니다 만약에 밑으로 처지게 된다면요 여기 12만3천원권까지도 빠질 수 있는데요 12만3천원이 이탈되면 손절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은 무조건 사는 거 아닙니다 내일 올라오는 그죠? 여기에서 밑으로 처지면 일단 대기입니다 어디 15만원권으로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 시작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넘어가긴 힘들지 몰라요 20일 저항을 받을 겁니다 15만8천원 그리고 눌려줄 때 다시 15만2천원 3천원권 정도는 이렇게 지지를 받을 겁니다 2평선들이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어떻게? 만약에 처지면 일단 보류 올라탈 때 매수한 이후에 너무 자세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약간 조정 받을 겁니다 그럼 2평선들이 이렇게 다 올라오거든요 여기서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치는요 17만원을 뛰어넘는다면요 18만원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목표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밑으로 밀리기 시작한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위로 올라탄다면요 손절을 할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 훨씬 높다 조건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메모 나중에 해 가면서 하십시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 현재 가장 추세를 먼저 돌려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러분들께 장중에서는요 아침 생방송에서 추천도 해드렸습니다만 기관 내공이 쌍클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추세가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먼저 돌았었고 강하게 돌파된 이런 양봉으로 돌파된 지점은 지지할 가능성 높으니까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수수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오늘 방송 상당히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닥터케이도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장사거리 다 퍼주는 사람 없을 겁니다 좀 저급한 표현입니다만 그죠? 자 그 다음 농심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심 농심은요 닥터케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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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고 수익 잘 챙기고 난 이후에 다시 여기 20일 이평선 구간에서 관심 한번 가져봐라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자 길게 한번 추세의 흐름을 보면요 강하게 먼저 랠리 했다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평선 240일 하나 제외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니까 매수 매수 중장기는 농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매수를 못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럼 끝인가? 아니다 이거죠 아 이러한 이러한 부분들 좋았는데 강하게 올라갈 때도 못 샀어 그럼 이제 눌림목 구간을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20일 눌림목 구간이니까 그것은 내일 적당한 흐름 넣으면요 매수 가능합니다 3분할 매매다 확실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은 여기 30만 5천원 밑으로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별 무리 없습니다 한번 샀고 적당히 올라가다가 다시 왔다갔다 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눌림목 줘도 한번 더 추가 이것은요 밑으로 훼손하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30만 5천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했다가 잘 세 번째 매수를 여기 밑에서 쳐진다면 해서 반등 나올 때 그것은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빠져넣을 수 있는 충분한 손실을 보기 보다는 수익을 볼 가능성이 훨씬 높다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목표치는 34만 4천원을 1차 목표치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종목 했죠 자 연속으로 스트레이트로 지금 세 종목 말씀드렸고 자 나머지 세 종목은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목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섹터별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추가하고 싶은 종목 닥터케이가 한 여섯 종목 정도 아 말씀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 한번 가장 마음에 드신 종목 선택에서 한번 취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엘지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농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이 이어나가고요 혼자 하시기 많이 힘들 수 있는 변동성 큰 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요 혼자 하시기 힘들다면요 화살표 방송 안내해 보시면 링크 관리했습니다 카페 가시면 수익 현황이라든지 유료 가입 절차 안내했으니까요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번째 이주식 한번 사볼까 새 종목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prob 팔로ail 이주식 링크 소용 컬러 감사합니다.